안녕하세요 잘생기신 분이 나오셨어요 폴린소개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잘생겼습니다 조치원에서 온 김태환입니다 조치원에서 청주까지 아니 근데 저 자주 오시잖아요 여기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끊겼을 것 같은데요 택시 타고 왔어요 김태환씨 하시는 일은 뭐에요 미용 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용 미용 저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돈 많이 들어가요 네 돈 많이 들어가요 저 파마할 때도 돈 많이 달라고 6시간 걸려 너무 힘들어 자 김태환씨 우리 같이 오신 분들 일행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세요 제 친구 홍요리하고 우리 유현씨하고 문희씨하고 문희씨 네 오늘 처음 받았대요 처음 이야 어디서 많이 보던 신호야 어디서 많이 보던 신호 이거 이거 자 불러줄 노래 뭡니까 불러줄 노래 기다리나 보며 알겠습니다 저희 DJ 호프에서 금지곡이 있어요 조용필씨 노래 이승철씨 노래 안 올라온다고 V씨 때문에 온 거라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가봅시다 조용필씨의 기다리는 아파트 이거 어려운데 실패하면 어떻게 간다 술 쏴야죠 다른 분들은 집에 간다 2분만 솔 쏜다 자 박수 한번 아군분들 박수 아군분들 박수 박수 아 한 번밖에 없어 아군분들 박수 다 gla야 아군분들 박수 분명 allergies 아군분들 박수 아dam 아군 아군분들 박수 아군분들 박수 고독한 이 가슴에 외로움을 심어주고 초라한 내 모습에 몽으로 지게 했다 함께한 시간보다 더없이 가슴을 태웠고 사랑한 날보다 더욱 더 많이 아파했다 아픔 손 지워야 할 사랑이면 고개 숙인 향기마저 데려갔지 눈을 떠도 감고 있는 내 그림자 그대에게 가고 있는데 날 위해 힘들다 말해줘 내가 기다릴 수 있게 해줄래 돌아와 베어진 가슴에 눈물이 마를 수 있게 아픔 손 지워야 할 사랑이면 고개 숙인 향기마저 아픔 손 지워야 할 사랑이면 고개 숙인 향기마저 고개 숙인 향기마저 데려갔지 눈을 떠도 감고 있는 내 그림자 그대에게 가고 있는데 날 위해 힘들다 말해줘 내가 기다릴 수 있게 해줄래 돌아와 베어진 가슴에 눈물이 마를 수 있게 눈물이 마를 수 있게 눈물이 마를 수 있게 불러달라며 노래 잘 들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다고 어려운 노래 불렀어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술차 김태현씨 초청까지 또 언제가 버스 타고 버스 타고 다시까지 기다려야 돼 다시까지 기다려야 돼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